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아스터디 김종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잘잘하고 기특한 잘잘잘, 그 다음에 엔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잘잘잘 기특한, 기특한 잘잘잘 심화정리는요. 기출, 수특, 수안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겁니다. 기특한이야. 이름도 누가 지었어? 대박이지요. 그래서 이 기특한 잘잘잘은 여러분들 심화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이 어느정도 되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어느정도 되어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개념은 안되어있는데 김준수 선생님 강의 좋다고 하던데 이미 다 현장은 마감됐고 인강도 김준수 선생님 거 되게 많이 듣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맞죠. 많이 듣고 있죠. 진짜 많이 듣고 있는데. 근데 잘잘잘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생윤윤사, 노베, 사탐런 하신 분들, 반수생들 개념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벼락치기 특강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벼락치기 특강. 벼락치기 특강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생윤 8강, 윤사 8강으로 끝내는 겁니다. 8강. 얼마? 그런 강의가 어딨어? 벼락치기 특강이라고 듣고 개념 정리하신 다음에 개념 강의 지금 듣기에는 너무 볼륨이 크니까 그리고 여기 잘잘잘로 들어오시라고요. 잘잘잘. 기특한 잘잘잘은 생윤은 총 27강, 11조로 끝내는데 구성이 생윤 총 6단원이잖아요. 그걸 이제 강으로 쪼개가지고 딱 강좌수 보면 알잖아. 1단원, 3단원, 그 다음에 4단원, 네. 여러분들 되게 주요 주제죠. 수능에 제일 심화 주제로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이 강의 구성이 뭐랑 똑같냐면 첫 번째 메인컬이 잘생긴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듣다가 아 이 부분 좀 많이 어려운데 그럼 개념 강의 돌아가서 다시 보라고. 개념. 개념 강의 다시 보면서 복습하시라고 강의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윤사도 똑같아요. 윤사도. 생윤은 계속 이렇게 총 27강으로 되었는데 개념 강의랑 똑같으니까 어려우면 어디로 돌아가서 들어본다? 개념 가서 다시 들어본다. 그 다음 윤사도 마찬가지로 총 교제가 15강이라는 겁니다. 강의가 15강이 아니고 강의는 총 30강 정도 이루어지는데 11주 동안.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교과서 원래 1단원은 윤리와 사상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교제 구성이 이것도 개념하고 똑같아요. 개념하고. 그래서 여기도 듣다가 어려우면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특한 잘잘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양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방대한 양. 작년에 생윤이 320페이지였다면 올해는 383페이지. 윤사도 거의 400페이지 가까운 분량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기특한 잘잘잘로 심화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무지의 자각. 내가 질문 많이 던질 테니까 현타 맞으시고. 두 번째는 엔젤을 잘 활용하시라고. 기특한 잘잘잘에는 여러분들한테 심화 내용 정리하고 OX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시문 분석을 가져다가 명쾌하게 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교제에다가 문제까지. 1, 2, 3, 4, 5번 문제까지 실어버리면 교제가 엄청나요. 그래서 1, 2, 3, 4, 5번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항들은 엔젤로 따로 뺀 거예요. 생유는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은 문항. 그래서 생유는 399문항. 윤산 415문항. 이런 엔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엔수, 반수들의 자작문항에 타는 목마름 해소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 가능한 상세한 해설지 및 거기에 또 개인 과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특한 잘잘잘과 엔젤을 같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개념이 약할 때는 다시 개념으로 가서 돌아서 들어보고. 그리고 나는 아직 노베다. 근데 이거 듣고 싶어. 그러면 벼락치기로 끝내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엔젤의 문항들이 이렇게 문항이 이렇게 1번, 2번 제시되어 있으면 해설지 뒤에 내용 보시면 해설지가 이렇게 상세히 되어 있어요. 그 해설지 내용 안에 여기 종이쌤의 과외 시간. 이 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선지는 기억이야. 롤스가 말했던 자연적 의무. 체제에 불가피한 결함을 가져다가 분담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이 캐스트를 찍은 이유는 이제 세 번째 컬이 왔어요. 뭐 할까 고민하지 말고 준비된 강의 잘 따라오시라고. 열심히 노력한 전문가가 만든 준비된 강의. 기특한 잘잘잘 들으면서 모르겠다 싶으면 아 개념 강의랑 구성이 똑같구나. 개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직 개념이 나는 부족해.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벼락치기도 있네. 대박이다. 이거 듣고 잘잘잘 기특한 잘잘잘 로 수특 수환 기출 한 번에 다 기특한 정리하시고 문제 풀 때는 엔제까지 활용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딱 본인의 나는 윤리왕이야 윤리왕이야 라고 만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파이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특한 잘잘잘과 엔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잘잘이죠. 잘 활용하시고 저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